자 2018년 자랑성 대한민국 시민대상 사회의 미술 MC 대중가요 영화 모델 영화 문화예술 부분 시상 읽겠습니다. 제가 이어서 이병성님 모시겠습니다. 귀환개선의 평소, 출발용, 봉사선행 등 대신의 욕성을 국민의 널리 알리는데 귀환공이 지대함으로 그 공을 높이 취하고 위의 부분에서 의상을 수여합니다. 2018 5월 20일, 2018 자랑성 대한민국 시민대상 조직위원회 대회장 이용동 드립니다.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 이어서 서우승원님 모시겠습니다. 서우승원님